지금부터 연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연꽃이 열매를 맺었는데 여기서 이걸 따서 다시 껍질을 벗긴 거거든요.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탁탁 쏟아지는게 소리가 충분하게 완전히 그냥 싹 싹 싹하고 또 톡톡톡 소리가 진짜 멋있는데 온몸을 막 진동하는 게 마치 색소폰의 화면에 같다. 즙이 탁 터지는게 입안에 원망원 향기를 갑자기 팍 터뜨리고 팍 터뜨리고 너무 맛있다. 자연에서 나에게 진경이 되나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야되요 우와